자 이글 익스프레스에서 내려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치키디에 치키디로 왔어요 치키디 보이시나 치키디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곳 중간쪽에 있는 곳으로 가세요 여기가 이글 테일러로 찍는 곳에 있지 어 여기 너무 초보자들이 많아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입니다 여기가 파크가 있고요 워터프리스 파크 어린이 파크에요 어린이 파크 말고 가나요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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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